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16마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나 상추 먹을까? 어이 아이 사는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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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6살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로 수시로 청소해 주지 않으면 거의 털지옥 여긴 털이 Lyon 감상하라고 men 2개 1 2 1. 치료가 필요하거나 유기된 아이들 입양 갔다가 다시 파양돼서 돌아온 아이들을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죠. 지금 저랑 산지 10년 됐는데요. 10년 동안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있구요.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더라구요. 안녕하세요. 어떤 존재와 있으면 편하고 즐겁고 심지어 배도 부르고 제가 저러는 이유는 근본적인 두려움이거든요. 여유가 되신다면 요 녀석만 있는 상황에서 그냥 앉아계세요. 제가 생각한 것은 일종의 캣티오예요. 제가 생각한 것은 일종의 캣티오예요. 그리고 이 사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사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사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손을 핥아먹는 건 처음이에요. 유기묘 유기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아이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잖아요. 저희 집 아이들을 보시고 그런 아이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